침대에 누워 가만히 가만히 일기장에 마흔다섯 번째를 펼쳐 그곳에는 나의 죽음과 현실과 나의 이상 내가 나를 증오했었던 누군가 상처를 가득 담아 내뱉을 때 기꺼이 전부 흡수했던 습관을 노는 것 이게 나의 이상일지라도 나는 이상적인 삶을 살아야지 이게 나의 이상일지라도 나는 그렇게 살아야지 음 이게 나의 이상일지라도 나는 이상적인 삶을 살아야지 이게 나의 이상일지라도 나의 이상일지라도 나는 그렇게 살아야지 음 내가 나를 증오했었던 누군가 상처를 가득 담아 내뱉을 때 기꺼이 전부 흡수했던 습관을 노는 곳 아 아 아 아 아멘